안녕하세요 리돔입니다. 오늘은 군소와 배수로 피자를 만들어 먹겠습니다. 이 피자를 왜 만드냐면 제가 서울 이태원 살 때 피자집 맛있는 데 있어요. 반반해서 페퍼로니, 파인애플 피자, 하프앤하프 피자를 되게 맛있게 만들더라고요. 서울 살 때 당시에는 친구가 없어서 그런 데 못 가봤는데 나름대로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식재료들로 파인애플 피자 만들려고 합니다. 자 그러면은 먼저 반죽부터 할게요. 반죽은 미리 준비했거든요. 도우 만드는 법은 옛날에 피자비앙코라는 영상 가면은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약간 좀 망한 것 같은데요. 이 냄새가 완전 술빵 냄새가 납니다. 아마 너무 발효가 많이 된 것 같아요. 이거 되겠죠? 어차피 오늘 X대로 피자니까 그냥 뭐 가겠습니다. 자 그럼 여기다 밀가루 살짝 뿌리고 반죽을 이제 쫙 펴줘야죠. 쫙 펴고요. 군소랑 배수 손질을 해주겠습니다. 군소는 이렇게 썰어주면 됩니다. 하여 갔다 타여. 엄마가 다 해놨네요. 예. 뭐야 뭐야. 어? 아 뭐 있는데? 아 씨. 근데 군소 잡고 먹으니까 맛있다. 맛있는데 진짜? 자 이렇게 배수 손. 아 군소 손질을 만들어야 할 거예요. 배수는 이제 제가 어제 낚시로 잡은 거거든요. 진짜 내가 이거 우여곡절이 많아요. 배수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어? 다시 다시 지금. 자 지금 낚시하고 있는데요. 아 제가 원래 안 잡혀가지고 그냥 집에 가려고 하다가 여기 이제 저수지에 이제 풀어오거든요. 세물 유입구인데 이거 물살도 되게 세고 이래요. 그냥 여기서 낚실때 그냥 풀어가지고 그냥 쭉 그냥 멀리 보냈다가 살살살살 감아가지고 이렇게 세 마리 했습니다. 네. 그러면 요것도 가지고 이제 패스피자 만들어 가겠습니다. 예. 동남아에요. 제가 흐르는 멀레 피 진짜 잘 뺐습니다. 이거 좀 손질하고 올게요. 아직도 안 됐어요. 뭐 한 30분 지난 거 같은데.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. 어떻게 뜨는 거야 이거 껍질이 이거. 아 씨. 아 제가 한 시간 동안 해체해가지고 요새 마리 잘 손질해가지고 이 정도가 얻었습니다. 졸라 힘드네. 횟집 사장님도 정말 존경합니다. 아 힘들어. 계속 재료가 다 준비됐으니까 다 얹어줄게요. 자 올리브 오일 둘러주고요. 하프엔 하프로 이렇게 싹 나눌 겁니다. 요 군소, 베스. 요 군소 쪽은 토마토 소스 대신에 요 초고추장입니다. 예. 아이 좋아요. 떡꼬치 생각난다. 떡꼬치 맛있겠다. 그치? 아이 베스 만드신 거 와서 손 안 씻었는데 아 씨. 항소를 이렇게 싹 넣어줘요. 페타이어 같은 요. 군소 색이. 올리브 같죠 올리브. 자 그리고 반쪽은 크림 소스를 얹어주겠습니다. 또 크림 소스도 넣고. 그 다음에 요 맛있는 베스 회. 얹어주겠습니다. 예 좋아요. 오늘 비주얼이 좋은데. 그 다음에 요것들만 넣으면 좀 심심하니까. 코리안 허브. 깻잎을 넣고. 여기는 제가 키는 바질이랑 로즈마리. 타임. 커버터팟으로 갑시다. 요것 따로 따로 와야 돼요. 코리안 허브. 깻잎. 피자인 역시 바질이죠. 예 바질 따겠습니다. 자 로즈마리. 일단 갑시다. 예예. 물을 대충 씻고. 모짜렐라 치즈. 자 이쪽으로 이렇게 뿌려줘요. 예예. 살짝 뿌려주고. 붓도록.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깻잎. 오 좋아요. 와 진짜 맛있겠다. 바질이랑 로즈마리. 좋아요. 이제 치즈 많이 넣어줘도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바로. 오븐으로 가면 되겠습니다. 맛있겠죠. 어이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. 피자 들어가겠습니다. 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. 우리가 맛있게 먹으러 갑시다. 빨리 먹방 해보겠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비가 한두방씩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. 가위로 빨리 잘라보겠습니다. 비가 오고 있어요. 와 여기는 진짜 맛있겠는데. 분소맛부터 먼저 보겠습니다. 소나기 같은데. 아 일단 들어가겠다. 안되겠다. 들어왔습니다. 들어가서 먹어야 돼요. 네. 어쩔 수 없이 실내 촬영해야겠습니다.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. 소나기가. 마저 분소 먹겠습니다. 분소 비자. 예. 맛있어요. 이거 진짜 맛있네요. 이게. 이거 되게 쪼깃쪼깃하고. 소고창은 진짜. 잘 나오는 게 신의 한수인 것 같아요. 빵이 꽝. 진짜 맛있다. 음. 진짜 맛있습니다. 뒤에는 찍지 마세요. 뒤에는 어차피. 저번에 안 나오시는 분이라. 이제 더 이상. 싸웠습니다. 왜요. 드시려고요. 안 나온다면서요. 이제 유튜브. 예. 유튜브 안 나온다는 소리는 안 했는데. 유튜브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. 저한테. 롤도 롤도 접는다고 그러고. 유튜브가. 롤도 접는다고 그랬지. 유튜브 안 나온다는 소리는 안 했거든. 나오기 싫다고 그랬잖아요. 이번까지 나오고 싶어요. 그래요. 그러면 수고하십시오. 네. 그러면 베스 맛. 먹어보겠습니다. 요거는 좀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. 아 이건 진짜 맛있다. 이건 구역질 하려고 해도 할 게 없어. 베스 냄새도 안 나요. 맛있는데 제가 지금. 화삭이 좀 불어내가지고. 베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. 맛있습니다. 이게 갈치 피자 같아요. 갈치 맛이에요 갈치맛. 음. 아. 아. 이거 너무 맛있는데. 이거 켈리빈도 안 드신다고 하고. 이거 또 누구 먹여야 되는데. 나 혼자 못 먹는데. 그러면 이거. 비자. 친구한테 배달 가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 비자 왔습니다. 피자 시키셨죠? 네. 어떻게 할까요? 안 시켰니? 뭘 안 시켜요. 피자 시켰잖아요. 빨리. 안 시켰어요. 아니 뭐. 군소 베스 피자 시켰잖아요. 군소 피자요? 아이 또 장난 좀 나. 아 여기서 그런 거 안 먹어요. 군소 피자를 누가 먹어요. 나가요 빨리. 나가. 군소 안 먹으셨어? 나가 빨리. 군소 하나 맞아봐래? 군소 하나 맞아봐래? 군소 하나 맞아봐래? 네, 드십시오. 그래서 한번 먹으세요. 진짜 비주얼 맛있지 않아요? 생긴 거는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까르보나라 피자? 고르몬졸라 피자. 그 딱 느낌이 나네요. 피 뺐어요? 살 색깔을 봐서는 손질이 굉장히 잘 된 것 같긴 합니다. 아, 맞아요. 바로 먹어볼까요? 염소 냄새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배수 피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다니까, 근데. 그냥 구역질 할 것도 없을 거예요. 어. 여기 치즈 늘어나는 거 먹어서. 맛있죠? 생각보다. 맛있죠? 허브 향이 괜찮네. 네. 허브 향이 괜찮은데. 배수 맛 따로 한번 먹어볼게요. 혓바닥에 먼저 나오신다면. 어때요? 맛 표현을 좀 해주세요. 맛있죠? 괜찮네요. 배수 손질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.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허브 향이 딱 잡아주고. 이건 괜찮습니다. 이거는. 그래? 칭찬할 만한 말입니다. 이거 드세요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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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다. 그니까 좀 마져보고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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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터지고요 아 좋네 이거 식감이 진짜 확실히 좋네 질기타 이거 뭐 자 다시 한번 먹어볼까요 고액질라면 예의가 아닌거에요 어 엄마 좀 뽑아먹어봐 다시 또... 또 하지마 어떻게 아침에 순대고파 드시나요 맛있겠다 기념이킵니다 진짜 맞아요 이거 안 드셔보셨죠? 거짓말하지 말아요 진짜 잘 먹어요 잘 드세요? 하나 둘 둘 응. 드셔보시오. 맛있어. 맛있어? 이봐. 이건 구역질을 하기도 애매해요. 맛있어서. 동글동글한 건 좀 맛이 다른가? 맛이 다르긴 다른데. 드셔. 맛있어, 맛있어. 어머니 아버지 드셔보셨어, 이거? 집에서 마무리. 군소호 앤 베스트 피자. 맛있게 먹었고. 군소호. 진짜 생각보다 맛이 없습니다. 못 먹을까? 이거는, 이거는. 산키로 보고 끝냅시다, 이거. 산키로 보고. 여러분. 빨리 마무리됐어, 마무리됐어. 자, 여러분들. 다음에 더욱더 맛있는 음식들은 리돈님이랑 켈빈님 드시겠고요. 저는 이제 빼주세요. 아무튼 여러분들. 다 찾아 엄청ẽ İstanbul 너무junον다고 에idge 봐 겠 syndrome. 아이 아이indust와 아직 못 감사합니다. 파일바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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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멘